다들 아시죠? 네, 생활성과의 레전드를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2세 진지연, 다윈 함께, 오늘 제일 특별한 무대입니다. 지금, 11시에도 안왔었는데 네, 함께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노래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호와 권지아입니다. 고맙습니다. 신호와 권지아입니다. 신호와 권지아입니다. 첫번째 노래에 춥고 아무것도의 노래를 드려드리겠습니다. 신호와 권지아 신호와 권지아 신호와 권지아 신호와 권지아 성지아 아멘 슬프게 하지않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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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란게 하지않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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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저희가 노래 부를 동안 해마를 또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한번에 되는게 아니죠. 그런 시문이 쭉 1년정도 가기 하시고 빛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전히 보세요. 웃고있는 본인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시문이 말하는 것이 웃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음이 거결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 성모의 터리 경상남도 양산 부산 위에 있습니다. 거기서 출소배들, 교도소가 1박 2일, 3년동안 하더니 얼굴이 더 빛이 나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마다 저희가 도와줄 곳을 찾아서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드리며 오늘 특별히 당국의 상당 서울 서울시장에서 소우리스트 활동하고 있는 신지환 화이트원 가수분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드려주시고 감사드리고 신부님께서 빛을 받아라 살아서 저희들의 고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 생애가 주님, 저에게 주님과 살 수 있도록 먼저 청하게 빛을 달라고 했고 힘을 달라고 했고 넘어지게 하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발판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평평한 길보다 범난한 길이 어차피 죽어진 걸로 알고 있던 것 같아요. 이분은 결국 그분께 용기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때 마치 지혜로운 솔로몬인 기도하듯이 하느님께서 은혜가 되었고 결국 그분은 구약성경을 과 번역하게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고인 최민순 시인이시죠. 장하다 순교자 주님의 용사들이 9월 순교자의 모든 작사를 같은 분이 바로 최민순 그가 신학생 시절에 만든 작사 주여울라에게서 경완산이 넘겨지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줄여노 오늘 나의 길에서 험한 살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지 마지 않아요. 험한 살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지 마지 않아요. 오늘 나의 길에서 험한 살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지 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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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한 살까 frogs 험한 살이 옮겨지iere 험한 살이 옮겨지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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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친절한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는 우리들에게 큰 박수 임수신가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래 전생의가 그냥 있었기에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임수신가 시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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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